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mbs뉴스입니다. 18학년도 입학생부터 재수강 가능학 점수가 제한없음에서 최대 12학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에 해당 학우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. 지난 10월 이 규정이 다시 한번 바뀌면서 학우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 학우들의 생각을 명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우리 학교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재수강 가능학 점수를 학기 중 12학점으로 제한했었는데요. 이번 달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.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학사 관련 규정 개정 내역 공지에 18학년도 입학생부터 학기 중 12학점까지 재수강이 가능하였던 규정을 한 개 학기당 최대 4과목까지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정했고 재수강 시 최대 성적 등급은 B플러스로 변동이 없다고 명시되었습니다. 사실상 재수강 학점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. 저는 우선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12학점이라는 제한은 부득이하게 재수강을 해야 할 감옥조차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학점 제한이 풀리면서 어느 정도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이제 학점이 B플리 최대 학점이라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A제로처럼 재수강 학생들이 높은 학점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B플리라는 학점을 가져가는 게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. 둘 다 A뿔 맞을 성적이 나왔을 때 18학번은 B뿔을 맞고 17학번은 A제로를 맞는 이런 상황이 약간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게 우리 학본부터 이렇게 변한 게 좀 억울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모든 학본에서 억울함이 없게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개정된 재수강 학점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을 18학번 학우들은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.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이에 관련해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한 번 학교 측이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. MBS 뉴스 명다선입니다.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